이 년이 좀 푹실하냐. 아이돌 침대, 야. 행복하게 짠 사랑감진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자, 애들 달려옵니다. 난리 나요. 오늘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쌍둥이도 왔어요, 쌍둥이도.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방식이 뭐하는 거야? 귀여워, 안녕? 그럼 애들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응, 네. 성민이 여러분. 아이야! 성민이 안 좋아. 성민이 손. 아이야! 이러면 말 잘 들어. 기억이 나란 말. 아, 어디가? 어이구 어이구. 번쇼. 어이, 빠르네. 어이, 빨라. 어이구. 시작하. 잇따. ㄴㅦ. 어이구. ㄴㅈㅜㅜ 음. 남자가 사랑할 때